저절로 외워지는 한국어 단어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같이 외우고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 저절로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한국어 단어 공부 30일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생님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직 취직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있어요. 구직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요. 구직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요. 구직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요. 취직 취직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카페 아르바이트는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커피에 대해 많이 배워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커피에 대해 많이 배워요. 직장 저도 언젠가는 멋진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는 멋진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주말에도 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아주 좋아요. 출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해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편해요. 출근할 때 항상 일정을 확인하고 출발해요. 출근할 때 항상 일정을 확인하고 출발해요. 출근할 때 항상 일정을 확인하고 출발해요. 퇴근 오늘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었어요. 오늘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기분이 좋아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기분이 좋아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기분이 좋아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휴가 여름휴가 때는 해변으로 여행을 가요. 휴가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휴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휴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휴직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1년간 휴직을 신청했어요. 휴직 중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휴직 중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월급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월급을 받으면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줄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줄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돈을 써야 월급을 모을 수 있어요.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번 신제품이 많이 팔려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성과급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과급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단어 복습 조금 빠르게 읽을 거예요. 빠르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연습도 필요해요.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구직 취직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취직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있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있어요. 구직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요. 취직 취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면접에서 떨어져서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취직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커피에 대해 많이 배워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커피에 대해 많이 배워요. 직장 저도 언젠가는 멋진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는 멋진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주말에도 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아주 좋아요. 출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해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편해요. 출근할 때 항상 일정을 확인하고 출발해요. 퇴근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휴가 여름휴가 때는 해변으로 여행을 가요. 여름휴가 때는 해변으로 여행을 가요. 휴가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휴가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휴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휴직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1년간 휴직을 신청했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1년간 휴직을 신청했어요. 휴직 중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월급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월급을 받으면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줄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돈을 써야 월급을 모을 수 있어요. 성과급 성과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성과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성과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번 신제품이 많이 팔려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이번 신제품이 많이 팔려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이번 신제품이 많이 팔려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성과급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과급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과급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1일 전 단어를 복습합니다. 지금 복습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교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교실이 커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실이 커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실은 입구에서 가장 멀어요. 공부 저는 매일 저녁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워요.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워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어려운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해요. 학교에서는 수학, 역사 등 다양한 과목을 배워요. 준비물 이번 수업의 준비물은 색종리입니다. 이번 수업의 준비물은 색종리입니다. 이번 수업의 준비물은 색종리입니다. 준비물을 잊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준비물을 잊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준비물을 잊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컴퓨터용 사인펜만 준비물이에요? 컴퓨터용 사인펜만 준비물이에요? 컴퓨터용 사인펜만 준비물이에요? 과제 우리 선생님은 과제를 너무 많이 내요 과제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과제를 제출하는 마감일을 잘 지켜야 해요 과제를 제출하는 마감일을 잘 지켜야 해요 발표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요 이번 수업은 발표를 많이 해서 힘들어요 발표를 할 때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 시험에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해요 시험에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해요 시험을 볼 때는 충분한 복습이 필요해요 시험을 볼 때는 충분한 복습이 필요해요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안 치는 줄 알았어요 시험기간 다음 주부터 시험기간 다음 주부터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이라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어요 시험기간이라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어요 시험기간 전에 공부 계획을 세우면 좋아요 점수 점수가 낮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점수가 낮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점수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도 생각하세요 점수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도 생각하세요 성적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이 성적표를 집으로 보냈어요. 2일 전 단어를 복습합니다. 지금 복습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큰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출장 때문에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에는 보통 카메라가 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데스크톱 회사에서는 데스크톱으로 일을 해요. 데스크톱은 스피커를 따로 연결해야 해요. 데스크톱은 스피커를 따로 연결해야 해요. 데스크톱에 문제가 있으면 본체만 보내주세요. 데스크톱에 문제가 있으면 본체만 보내주세요. 키보드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해요.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해요. 키보드에 키 하나가 잘 안 눌러져요. 키보드에 키 하나가 잘 안 눌러져요. 키보드에 먼지가 들어가면 청소해야 해요. 키보드에 먼지가 들어가면 청소해야 해요. 마우스 마우스가 고장났어요. 마우스로 두 번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이용해 파일을 드래그해요. 마우스를 이용해 파일을 드래그해요. 모니터 모니터의 화면이 너무 밝아요. 큰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모니터 화질이 좋아서 영화도 봐요. 본체 컴퓨터의 본체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컴퓨터의 본체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본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본체의 전원을 한 번 꺼보세요. 파일 파일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파일을 열려면 더블 클릭하세요. 파일을 열려면 더블 클릭하세요. 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스피커 요즘은 무선 스피커도 있어요. 요즘은 무선 스피커도 있어요. 스피커가 없어서 이어폰을 사용해요. 스피커가 없어서 이어폰을 사용해요. 스피커가 없어서 이어폰을 사용해요. 본체에 스피커를 연결해야 소리가 나와요. 본체에 스피커를 연결해야 소리가 나와요. 외장하드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중요한 파일은 외장하드에 저장해두세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외장하드를 사용하세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외장하드를 사용하세요. USB를 안전하게 제거하세요 USB를 컴퓨터 본체에 꽂았어요 USB에 파일을 저장하면 편리해요 USB에 파일을 저장하면 편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